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천과 전북, 대전에 이어 제주와 대구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지는 일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상원 노출과 백색 입자 논란 이후 사망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터라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